이리와의 정신 오빠 안녕 인자 안녕 미끄러원도 조심해 이리 와 우선은? 안 가져와가지고 되었잖아 이따 보자 거기에 삼공이 형 완전 예수님 구하려다 너네 그렇게 칭찬하면 나 이렇게 쑥스러워서 너무 빛말고 인자구 다 먹었어? 너 지금 어디야? 저 일산이야 일산 너는? 저 분당이요 분당 아 저 반대네? 끝 틀어다 줄게 일산 분당 일산 분당 나 오빠 방어처럼 너무 손해만 보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? 쉿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쯤은 기본이지 나 나 될까?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예 그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